아시다시피 변화는 혁신적인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혁신은 항상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하죠 작고, 다루기 쉽고, 실용적인 것 소개합니다 2014 어썸 기타 사용법 이건 그냥 책이 아닙니다 기타 강좌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이 책은 잘 고장나는 전원 케이블 따위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기타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필요할 뿐이죠 영원히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적어도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는 말이죠 가로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세로는 손목부터 펼치면 두 뼘 정도? 전체적으로 손만 하죠 기본 코드 주법 액세서리 사용법 등 통기타 교본이라면 무조건 나와 있을 뻔한 내용을 초보자 수준에 맞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혁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첨단 기술 qr 코드를 통해 카페나 카페나 공원 언제나 어디서나 그저 놀라울 뿐이죠 흔한 액세서리 사용법에서도 혁신은 멈추지 않아요 작은 변화 당신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완벽하고 혁신적인 책의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웬만하면 기타 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이 책에 집중할수록 오해를 사기 쉽거든요 이 완벽한 책을 어썸 기타 홈페이지에선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아세요? 기타를 사잖아요? 공짜에요 익스피리언스퍼 그냥 사세요